아디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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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아디다스랑 저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서 진짜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요즘 너무 좋아요 하하하하 아... 아... 아디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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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, 힙라인 위주로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체력을 위해서 체력 단련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어, 진짜 이거? 나 어까만 가도이 벤상 버디 라인 아카 러고 까둔 황탱랑 해검 랑카 에카 저도 양아이비 벤상라인 만나자인 것 같으니? 네네네 저도 항상 많은 여성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저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책임감을 가지려고 노력하거든요. 그래서 가끔은 좀 레이지할 때도 있는데 항상 열심히 운동을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. 제가 작년에 치즈 인더 트랩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3월달에 개봉을 하거든요. 어, 태국에서도 꼭 개봉하세요. 이본바 이번 영상은 르나그의 소상에서 제작한 노래와 이런 컨텐츠의 이 poi의 콘텐츠의 라이브. 그 장르 자체가 메인스트림이 아니었어요,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많이 배웠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아서 다음 영화도 기대하고 있어요. 그 장르 자체가 메인스트림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많이 배웠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아서 다음 영화도 기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과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제일 좋은 행동이에요. 그래서 그 장르의 장르의 장르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이 장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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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르가 제일 좋아하는 거에요. 네, 저는 태국에 굉장히 자주 오는데 다음 달에도 또 방고 촬영으로 와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물거 같아요. 한국의 태국, 한국의 태국의 태국은 태국 가면 게다가 태국이 너무 많이 들어요. 우리나라가 태국의 태국이 어떻게 100% 보일까요? 선진 소말들 reap 수 있으신가요? 너무 하고싶은데 일단 제가 태국말을 못해서 방송은 힘들 것 같고 대사를 외워서 한다면 영화를 꼭 찍고 싶은데 호러 코미디 좋아하거든 요. 피맛. 그 영화를 마리오 마모로와 함께 귀신 역할로 찍고 싶어요. 고맙습니다. 날아기!